고객님 이번 달 입금 가능하시죠? 아이 개새끼가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어서 그딴 데 있냐? 솔직히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뭘 실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인생 실습한다고 생각하자, 응? 야 이 새끼야 코를 그따구려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어? 목절에 힘 가득 주고 돈 받는 거 어렵지 않아 수치심 느끼게 만들어 철학과 전공이네요 네 철학과 전공입니다 대학원에 안 가세요? 철학 가면 공부를 해야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? 지금입니다 그런 멘탈로 뭘 할 수 있겠냐고 까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한다고 네가 나보다 힘들어? 경찰인데 이준씨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던 거 맞나요? 센터장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건가요? 정말 인생의 실습이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인생의 실습이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인생의 실습이 있다고 믿으세요 하... 하... 학생 중생들은 다중앉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